여러분들 우리가 캐스트 하기 전에 프로시말 피블라 프레이처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아래로 내려가지만 위로 올라오는지 이걸 꼭 확인해야 되요 아래로는 다 내려갈 수 있어요 위로 못 올라오는 것은 커먼 피로엘러브 총비골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에요 거기에 따라서 푸플레이트를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발가락을 후리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발가락 위로 올려보세요 내려보고 저쪽 발 안 아픈 발 해보세요 그만큼 잘 안되죠 저쪽만큼 이쪽 한번 해보세요 감각이 이상하고 그런 건 없어요?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괜찮아요?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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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